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취득세 특징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지방세다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소재지로 세금이 들어가야죠 소재지 힘센 자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물세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죠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3번 프린트해 보면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과세하는 사실주의라 그랬죠?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취득 의제 그런데 의제가 뭐다?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간주취득 항상 취득세는 등기를 풀문한다 허가 여부를 풀문한다 적법 불법을 안 따진다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눈다 다시 승계 취득은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라고 찍혀있나요?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과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뭘로?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 취득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원시니까 원시 취득이 뭐다? 최초의 취득이야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럼 없던 거를 최초의 취득하면 원시 취득 얘가 뭐가 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해서 토지를 만들었죠? 최초의 취득,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원시는 보존등기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승계 취득은 뭐다? 제3자로부터 뭐다? 이전을 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전 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승계는 대가를 주면 유상 대표적으로 뭐다?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받았잖아요 매수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세 여기는 매수자 입장이죠? 금전 주고 취득하고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 별 딱 붙여 교환 교환은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취득이에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유상 별 하나 딱 붙이고 시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세 번 출제됐다 그래서 교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 그 다음 공경매 공경매로 취득해도 이전등기 신청해야죠 낙찰대금 경락대금이 나가잖아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 유상 근데 옆에 하나 이상한 용어 나왔네요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겁니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게 현물출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갑돌이가 법인에게 출자하는데 현금 대신에 물건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나요?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래서 개인은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그럼 개인 입장은 토지 건물을 얼마 받고 파는 거다? 10억 받고 그럼 법인 입장은 토지 건물을 취득했죠? 법인 명의로 등기를 쳐야 된다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여기에서 현물출자는 누구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다 법인이 뭐다?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현물출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갑은 양도세 계산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았죠? 이전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그래서 현물출자는 누구 입장이다?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한다 다 대가를 주는 거예요 매매는 금전이란 대가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 공경매, 낯착을 대금, 경락 대금 그 다음 현물출자는 주식이란 대가 요상 그리고 무상은 뭐가 있다? 상속증이요 우리 배웠잖아 상속받으면 원칙은 상속세를 내야 돼 불로소득이니까 그럼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전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증여받으면 원칙이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그럼 증여받으면 이전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취득은 뭐다? 사실상 취득은 유무상을 불문합니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는 뭐가 있나요? 취득의제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했죠? 그럼 이 취득의제는 뭐다?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거를 어떠한보다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야 사실상 취득해서 취득세 납부했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토지잖아 자, 토지 나왔죠? 그럼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간척하면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토지를 돈 주고 사면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토지를 상속증에서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 그럼 토지를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취득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을 한 거야 그래서 변경이란 행위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임야를 자, 임야를 취득했을 때는 앞에서 취득세 납부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 지목 변경했다 변경해서 대지가 됐어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5억이 됐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그래서 4억은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땅값이 올라갔잖아 취득으로 본다? 의제취득 또는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간주취득 소유권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건축물 자, 설명은 안 했지만 건축물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도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야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에는 나중에 배워요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개가 있어 신축 재축 중축 그 다음 뭐가 있다? 개축 이전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개가 있어 다 취득세 내는 거야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에서 원시취득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신재축이야 그래도 꼭대기 신재축은 최초의 취득이다 그래서 원시취득이라 그래 신축이 뭐다? 신축은 맨땅 위에 건물을 최초로 짓는 거야 최초로 짓는 거니까 원시다 그 다음 재축은 뭐다?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뭐다? 멸실됐어 멸실돼서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야 그래서 신축이나 재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야 이에는 처음부터 없는 거고 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결국 없는 거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지으니까 원시에 들어가 그래서 취득을 구분할 때 나머지 중축이나 개축이나 이전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간주취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그 정도 알아두시고 건축물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개수를 알아야 돼 나중에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워 개수가 뭘까요? 건축법상 대수선하거나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를 개수라 그래 개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본서가 나오면 개수의 용어가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초니까 듣는 걸로 만족하는데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건축물 있는 상태잖아 사실상 취득했어 이거를 뭐한 거야? 개수 예를 들어서 1층에다가 뭐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 거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법에 열거된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건물 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되는 거는 건물을 취득은 아니지만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개수의 대표적인 건 뭐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시설물이야 그래서 부착된 금고는 건물 취득이 아니죠? 취득은 아니지만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으로 본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다? 과점 주주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하네요 자, 과점 주주다 주주가 뭐다? 주식을 취득한 자예요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내 그러나 과점 주주가 되면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독점이 아니야 한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면 독점이야 두세 명이 지배하면 과점이라 그래 그래서 과점 주주의 뭐를 알아야 된다? 정의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 주식을 50% 초과 딱 50%는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50%가 넘어가면 이 비상장 회사를 지배합니다 관리처분 운영을 지배함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의제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의는 알아야 돼요 정의는 비상장 주식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 회사를 관리처분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법상 불리익을 주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지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단 무조건 과점 주주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서 설립시 설립시는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 납세할 의문은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상장 회사예요 무슨 주식 빼고 코수, 피 빼고 다 과점 주주가 되는 거예요 세법은 코수 다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을 얘기하죠 코수, 피 빼고 주식 투자 많이 하나요? 주식 투자 그렇죠?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집안 망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거의 못 받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제명에 못 살아 스트레스 받잖아 쉴 새 없이 핸드폰 갖고 확인, 확인해야 됩니다 등락이 막 거듭되죠? 조심해야 돼 주식은 항상 이렇게 해서 비상장 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해요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어떻게 설립해? 갑돌이 을돌이가 현금을 출제한 거야 현금 설립 시 현금을 출제하잖아 현금 60억 그 다음 을돌이는 40억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이에는 60% 이에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40% 그럼 과점 주주는 이에잖아 5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 현금을 출제하고 설립해서 그럼 설립시는 갑돌이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시는 왜 과세하냐? 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설립 후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때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어 서류만 제출한 거야 설립 허가가 난 후에 뭐다? 부동산을 취득해요 이때 과세한다 그래서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다 돈밖에 없잖아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많이 설립하라 그럼 설립시 갑돌이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면 설립을 망설이겠죠? 일자리 창충 등을 위해서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그래서 납세할 의문은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그런데 이후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기초에서는 뭐만 알면 된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되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 50% 초과 대 60% 과점주주잖아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이 없으니까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그래서 취득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뭐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어떠한 행위로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슨 취득인지 네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시취득 두 번째는 유상승계취득 세 번째는 무상승계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네 번째는 간주취득 의제취득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뭐다? 취득세 과세할 대상입니다 그럼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 물이 될 것인가 그 과세 대상이야 과세 대상물 옆에 딱 적어요 열거된 거 소유권을 취득하되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주의 법에 열거된 것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형태가 있는 유형재산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세법은 부동산의 정의가 뭐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정착물 하면 틀려요 민법이랑 다르다고요 세법은 단순해요 협의의 범위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토지가 뭐야?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 여러분들 앞으로 지적법 배우면 토지의 지목은 28개 있어 그럼 28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취득하면 이전등기 쳐야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과세대상물이 된다 단 세법은 공부상 토지가 아니라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다지는 법이에요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등기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취득이다 그래서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줄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이야 건축물이야 그럼 건축물은 세법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과로는 뭐가 나왔다? 건축법상 건축물 거기 과로에 나왔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야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건물 건축법상 건축물은 사회에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이 뭐다? 수영장 스케이트장 이런 거 스케이트장 그 다음 골프 연습장 그래서 수영장도 건물과 떨어져 있다면 독립된 시설물이 돼서 과세합니다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즐기는 거 레저 시설 이거를 우리는 건물과 떨어져 있다면 독립된 시설물도 법에 열거된 것이므로 과세한다고요 그 다음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있는 거 이거 아까 했잖아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다 딸린 시설물이야 그러면 건물 취득은 아니지만 건물 가치가 증가되지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법에 열거된 거 과세 과세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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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열거된 거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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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딸린 거잖아 딱 올라가면서 아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결론이 뭐다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 다음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 부동산이 열거된 게 다섯 개야 형태가 있는 거 주로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다 열거된 거예요 임목 이렇게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그래서 우리가 사회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차량 자동차를 취득하면 법에 열거된 거 등록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 임목이 뭐예요 임목은 나무야 나무는 나문데 임목법에 의해서 뭐다 등기된 나무야 그래서 사고 팔 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 부동산 다섯 개네요 부동산이 하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묶어서 뭐다 형태가 없는 거 무형 각종 권리 묶어서 뭐다 여덟 개야 첫 번째는 뭐다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재산이라 그래 어장을 경량할 수 있는 권리 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 업권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가 있다 회원권미 시설 이용권 첫 번째는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징은 뭐다 회원제야 옆에 딱 적어 아무나 살 수 없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골프 회원권 그 다음 콘도 회원권은 다 회원제예요 콘도를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특징은 뭐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래서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야 줄이면 몇 개로 압축시킨다 3개 부동산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 밑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다섯 개예요 동그라미 쳤잖아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거 14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4개 중요한 거는 가운데야 광업권 어업권 옆에 나왔잖아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임차권을 취득하면 제외 이거는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내야 돼? 소유권이 아니잖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임차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 중에서도 열거된 거 14개 14개 14개라고요 그래서 14개를 취득하면 취득행위로 봐서 취득세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한 장 차례 한번 볼까요? 가로 배운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배운 것만 하는 거야 기초니까 그래서 이 프린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할 충동이 있을 때는 이거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뭐 배웠어? 취득세 꼭대기 과세 대상 배웠잖아 과세 대상은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그럼 열거된 거는 몇 개다 전체가 14개 14개라고 지켰잖아 꼭대기 그럼 14개가 뭔가 그러면 프린트를 보면 되죠? 14개라고요 14개 어? 열거된 거 14개 줄이면 몇 개다 3개 그래서 가장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건축물 열거된 거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길 가다가 횟집이 보이죠? 거기 누가 누워있어? 광어 광어가 누워있잖아 광어는 취득세 대상이다 다 양식장 출신들이 많아요 양식업권 길 가다가 광어가 누워있으면 뭐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돼? 취득세 대상이구나 길 가다가 고동어가 보이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광어 대부분 양식장 출신이 많대요 양식업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뭐다? 취득의 종류 네 가지가 있었죠 원시 유상 무상 간주취득 그럼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열거된 거 14개 줄이면 3개 단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필수예요 필수 이게 돼야 취득세가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